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공부 같은 거는 뭐 제가 저 자신한테도 하는 공부고 그렇지만 다행히 이제 회원님 한 분이 딱 이거를 해주셨어요 나 200억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그 200억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래도 다 불교 공부 하신 분이니까 200억은 많다 2억은 적다 이 생각은 버리고 음 200억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요 크다 작다라는 것은 벌써 그건 기회생 우승택이에요 생매래 우승택이에요 근데 뭐 수미산이 뭐 수미산이 수미산이 뭐 크다 뭐 삼천대천세계 크다 뭐 미지는 작다 이거 이런 이런 거 하면은 금강경 하고는 전혀 다르죠 금강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규정이죠 그러니까 기회생 우승택이 아니라 열애의 우승택이죠 주인공의 우승택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분은 아니 웬 옆에 내가 200억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공부하실 때도 지금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지금은 육신의 자기가 듣지만 나중에는 법신의 자기가 듣게 돼요 오늘 아주 뭐 200억 필요하신 분인데 방법은 세 가지에요 저도 이런 거 강의할 때는 제가 저도 아직 이것을 공식만 알고 있고 지금 공식대로 따라가고만 있는 거지 제가 목적지에 도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제가 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 참 자녀들한테도 포교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헛짓한 게 아니다 200억 필요하다 방법 세 가지가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늘 꿈꾸고 있던 음악 연습실, 음악 심리 치료실, 그리고 직접 연주해서 이런 걸 다 녹음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 그 공간 마련과 운용하는데 200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핵심이고 나중에 주인공 이거는 당신이 할 수 있어 나는 옆으로 빠져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나를 인도해줘 라고 할 때는 이거 하나 갖고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깨달음, 내 안의 열애,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소장님 강의 통해서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답은 저도 답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분도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늘 꿈꾸고 있던 음악 연습실, 음악 심리 치료실, 직접 연주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장소 공간 마련과 운용, 뭐 여러 가지 직원도 필요하고 그러면 200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성을 만들어 내신 거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깨달음, 내 안의 열애,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찾아야지 의식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찾으려고 하는 순간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0억 원의 필요를 만들어 냈죠 그러면 깨닫게 되고 내 안의 열애가 되고 내 안의 불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만들어낸 필요는 불균형이잖아요 이 불균형은 200억이 들어옴으로 해서 균형 상태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갖추고 계시는 게 이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허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죠 이 필요조차 이 필요가 없이 그냥 난 뭐 100억이 필요해요 나 1000억이 필요해요 그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뭘 하고 뭘 한다는 게 필요가 딱 있잖아요 이게 뭐 200억 빚이라도 좋아요 필요가 있어야지 그 필요의 불균형이라는 게 균형이라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편지는 아주 정확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직장인들이 직장인도 평균 7억이 부족하다 직장인들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족은 뭐를 낳죠? 뭐가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을 낳는다 두려워 부족하면 두려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낳아요 그래서 이 부족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건강의 부족 젊음의 부족, 돈의 부족, 여러 가지 그런데 이걸 이 형태에 넘어 내용을 아는데 제가 반값, 진값 다 지나서 알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7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부족한 게 뭐죠? 이걸 부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너 200억이 필요한데 200억이 부족하잖아? 200억이 부족한데 너 실제 그 200억을 채울 수 실제 부족한 거는 200억이 아니야 이거거든요 이게 범소유산 개시 허망이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100%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 여기 200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네 마그리트 작품으로 하려고요 예전에 이런 거 공부했었으니까 200억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멍이 다 돼가는데 200억 어떡하지? 나이는 들어가고 해는 저물어 가는데 200억 어디서 마련하지?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모른다 그냥 돈이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한다 맨날 범소유산 개시 허망하면서 그래서 일쯤은 밖에서 그 부족을 무효화시키고 200억을 구하고 대출을 받을까? 누구한테 꿀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까? 어디 가서 사기를 칠까? 전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을 무효화시키고 충족을 구한대요 실제 부족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200억이 필요한데 지금 이 사람 200억 필요한데 이 사람이 실제 부족한 것은 200억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도 답을 알기 때문에 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이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200억을 빌려줄 사람이나 200억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200억을 벌 수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한 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참나라고 해요 참나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편지는 주셨어요 깨달음, 내 안의 열애, 내 안의 불성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소장님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스님들 말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은 그랬는데 저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참나를 제대로 구하면 자기가 만들어낸 불균형인 200억이 무엇으로 들어오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공식으로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1인데 이게 그나마 우리가 이론으로라도 공부했으니까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나 저나 이걸 이해가 되죠 이게 방등경 그러니까 능험경, 원각경, 승망경, 유마경 같은 데 나오는 부처님 레벨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참나를 느끼지도 못하고 참나와 교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낮추는 게 반약억이잖아요 그래서 100% 확실한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여기 200억이 필요해 200억은 못 구하지 라는 두려움을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본래 없고 우리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본래 없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가 죽기만 해도 없어지고 200억이 구해지도 없는 거고 인연따라 지금 나타난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본래 없고 지금 잠시 나의 영혼이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영혼의 체험 과정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는 잘 될 거야 사경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뭐 새벽기도 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의 존재를 우리는 무효화시키려고 그랬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혼은 이 두려움의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 이거를 영혼이 두려움의 체험을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관법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걸 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잘 아시는 분이 능숙하게 하는 분이 관자재인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행 스님 이게 주인공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두려움의 마음으로 관하라 해서 주인공에 대한 무한한 믿음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두려움의 마음으로 관하라 이거 하나 하면 돼요 내 영혼이 이 체험이 나의 지금 어떤 생각에 의해서 됐건 안 그러면 마누라의 잘못이건 아버지의 잘못이건 남편의 잘못이건 나의 잘못이건 어떤 필요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금의 필요성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영혼은 체험하고 싶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를 둘 아닌 마음으로 관하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거는 나라는 소리죠 근데 두려움도 난데 두려움은 내가 싫어하는 나라고 해서 무효화시키고 없애라고 그러고 치워버리고 덮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냥 두려움의 마음으로 그냥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었어요 제 경우에는 어딘가 있겠죠 어느 스님 어느 유튜브 어느 법문에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걸 못 만났어요 이거를 두려움의 마음으로 관하게 되면 이 두려움의 파동이 파동이 처음에는 파도가 높게 되다가 파도가 낮게 가요 그러면서 없어져요 파도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동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자를 못 만들죠 즉 이 파동이 없어지게 되면 200억 부족현상이 200억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일이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돼 왜? 금강경 제2분에 나오는 것처럼 항복귀심하고 있으면 응무소주 이생귀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항복귀심하면 응무소주 이생귀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안에 영혼 말고 영혼의 본체인 나의 불성 법성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입에 감이 들어와 돈이 들어와 그 두려움의 주파수에 자기가 휩쓸려 버리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마누라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 탓할 게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면 나의 주파수에 나의 주파수를 그 사람이 비춰주는 거예요 자기 반영물이에요 자기가 아직 자기가 완전하게 이게 없게 되면 그것도 없어지는데 자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반영물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로 바뀔 때까지 해보면 바뀌어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해보면 바뀌어요 두란인 마음으로 관하는 거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일이 물질화되지 않고 200억이 생기죠 200억이 생기는 인연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자기 마음에서 또 생기죠 이 두려움의 마음을 항복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걸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뭐냐 그럼 자기 안에는 두려움의 파장과 사랑의 파장이 같이 있어요 어디 사랑이라는 건 엊그제 얘기한 천지 만물이 하나로 돼 있나 꽃하고 내가 둘이 아니래 했을 때 그 천지에서 콱 밀려 들어오는 그 사랑의 기운 천지 만물은 사랑으로 돼 있나 그 사랑의 기운은 이 두려움의 파장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파장이에요 생식 생존 배꼽하고 회음부 차크라에서 나오는 파장 사랑의 파장은 아주 세밀하죠 이게 대부분 이 두려움의 파장만 갖고 살아요 사랑의 파장 갖고 안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을 만나고 보는 법을 바꾸고 보는 주체를 바꾸고 내 안에 또 다른 자기 기독교인이라도 좋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사실 두려움의 파장이 사랑의 파장으로 바뀌는 또 다른 자기 정체성의 규정이거든요 내 안에 그릇도 내 안에 하느님 그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거든요 불교에서도 그게 보살이잖아요 그게 반야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의 파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의식상승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의식상승은 두려움의 파장이 사랑의 파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보는 주체가 달라져야죠 인식이 달라져야죠 이게 제대로 보면 참된 인식이죠 200억이 필요한 이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주문 밖에서 바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0억이 필요한 200억이 내가 없다라는 그 인식을 그 무슨 무슨 생 누구의 인식에서 기회생 우승택의 인식에서 참나의 인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참나라면 200억이 안 생긴다고 두려워할까? 오 너 이거 음악상식 이거 하려고 영원히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 아 그랬어 그러면서 이거를 사랑의 파장으로 보는 앵글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참된 인식이고 이게 자가 부장 100억 찾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자기가 이게 우리가 백번을 태어났는지 만번을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번 태어나고 만번 태어난 과정에서 습관화된 두려움이 있어요 고정된 인식의 두려움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랑의 파장으로 두려움의 파장을 사랑의 파장으로 바꾸는 과정이 길없는 길이에요 그거 정말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혹독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 편지에도 나왔지만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60이 넘어서 60이 넘은 나이에 이거 안 해보면 언제 해볼 건데요 200억 구하는 법은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사위감이 없다 뭐 일자리가 없다 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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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실제로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참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그 참나에서 발산하는 모든 그 에너지를 아직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건 참나예요 그래서 이분의 200억 필요 200억이 부족이죠 200억 부족은 200억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참나를 구하면 200억은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바꿔요 제가 이거 작년 9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알았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이게 답이 딱 나오면 정말로 증명할 수 있는 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증명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 공식은 맞습니다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참나를 구하셔서 참나가 200억을 채워 가지고 그 불균형의 균형으로 맞춰서 하고 하시고 싶은 음악 연습실 심리 치료실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잘 해 보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가 que 네 sagen 아 요 멈출 네